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고 온 것처럼 두 가지 컨셉의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성범위랑 데이트를 하는 그런 거를 짧게 담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기존에 라네즈의 네오 쿠션 진짜 잘 쓰고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오 파운데이션이 저한테 광고로 들어왔는데 호수가 진짜 다양해요 제 피부톤보다 밝은 분들부터 성범위 피부톤까지 바를 수 있는 그런 색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펙트럼이 많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하다가 뭔가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는 김에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제 피부에 좀 다양한 메이크업을 얹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돌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까지 되도록이면 아이돌아이돌스럽게 하고 이제 데이트를 나갔을 때 성범위 반응과 두 번째로는 여기서 제일 어두운 호수가 이 25호예요 이렇게 봐서는 별로 안 어두워 보이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을 쓸 때는 조금 코디까지 되게 힙한 그런 느낌으로 하고 데이트를 나가볼 건데 그때 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돌 메이크업은 사실 별로 성범이가 놀랄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평소에 그렇게 좀 많이 까불까불 거리면서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는 다 하고 와준 상태고요 렌즈! 이번에는 내가 꼭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 이 렌즈는 돌리 크리스틴이거든요 하파 크리스틴의 돌리 크리스틴 이 렌즈는 원영이 렌즈로 되게 유명한 렌즈예요 근데 눈에 약간 별 박힌 것 같은? 좀 시크리티브랑 비슷한데 모든 컬러가 동일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좀 위아래 밝은 컬러로 돼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본 그레이로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그래픽의 렌즈예요 직경도 되게 큰 편이고 근데 오늘은 좀 정석 아이돌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일단 파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라네즈 네오 파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원래부터 이게 되게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핫했던 파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오 쿠션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오 쿠션만 쭉 사용해보다가 이 파데를 쓸 생각을 진짜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고가 들어오면서 아 그래 이 파데가 그렇게 좋다 그랬지? 하고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가 피부가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이돌은 아니지만 아이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일단 탄탄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이스가 이뻐야 어떤 색조를 얹어도 다 예쁘게 표현이 돼서 오늘은 좀 이런 구름 같은 보송보송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게 쿠션이랑 파데랑 차이가 뭐냐면 쿠션은 진짜 보송보송함의 끝판왕 진짜 그냥 노세범을 쿠션으로 만들게 됐을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쿠션 딱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파운데이션은 되게 피부결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프로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는 그런 파데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썼을 때 오히려 파데를 더 어렵지 않게 잘 쓸 수도 있어요 네오쿠션은 워낙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쿠션 특성상 좀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수정을 할 수 있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그게 큰 장점이고 쿠션 입자 자체가 되게 고운 편이에요 톡톡톡 찍히는 게 아니라 퐁 이렇게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숱한 날씨에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가 유분이나 땀에 강한 스웨트프루프여서 저는 일단 라운딩에 갈 때 진짜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땀을 흘리는 스포츠를 할 때 좀 내 피부에 땀은 나지만 무너지지 않는 좀 그런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뭐 평소에 나갈 때도 나는 얼굴에 유분이 많다 땀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엄청 추천드려요 얘가 입자가 되게 곱고 좀 보송보송한 제형이다 보니까 내 피부를 진짜 아귀 궁둥이처럼 그런 뽀송뽀송한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피부 메이크업 들어가면서 네오파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 말고 쿠션 소개해드릴 때 이 쿠션에 호수가 안 보여서 불편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이거를 딱 돌려서 열면 이렇게 뒤에 호수가 써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유레카였는데 파운데이션은 이 위에 유효기간 위에 있네요 17C1을 쓸까 17N1을 쓸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쿠션은 17C1을 써요 원래는 화사하게 갈 거면 17C1인데 또 네오클셨 17N1도 그렇다고 해서 텁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무대에 내가 올라간다면 17N1을 쓸 것 같은데 저는 무대가 아니니까 17C1을 쓸게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컬러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귀엽게 이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뭔가 오브제 같지 않아요? 뭔가 그냥 내 화장대 위에 막 올려놔도 이게 예뻐가지고 포인트 되니까 막 뭔가 걸기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제형은 이렇게 피부에 착 붙으면서 살짝 흐르는 요런 쫀쫀한 제형이에요 이게 매트한 파데들은 약간 그 특유의 무게감과 텁텁함이 남거든요 근데 네오 파데는 진짜 전혀 무겁지 않고 엄청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게 피부에 얹었을 때 톤이 진짜 화사하고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파데 고를 때 되게 걱정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사한 게 사라질까봐 좀 다크닝 올라올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오 파데는 제가 파데를 써보고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입자가 되게 곱다 보니까 시간 지났을 때 다크닝이 안 올라와요 이게 당연히 뭔가 유분이 올라오면서 피부에 섞이는 건 있었는데 뭔가 이 화사함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은 진짜 없었어요 이게 진짜 48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48시간을 솔직히 파데를 바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까지는 테스트를 못했지만 아침에 바르고 자기 직전까지 안 지우고 있었는데 진짜 이게 오히려 뭔가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더 예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볼에 바를 때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 사용해도 좋고 그냥 우리 네오 파데 퍼프 있잖아요 네오 쿠션 퍼프 이 퍼프가 또 이렇게 촘촘촘촘 딸이 잘 먹고 잘 뱉는 퍼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로 피부 표현해줘도 괜찮은데 오늘은 저는 좀 명목상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브러쉬에 먹여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피부톤이 진짜 예뻐 원래 약간 이런 좀 매트하다 싶은 파데들은 브러쉬로 썼을 때 진짜 이렇게 촉촉한 표현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얘는 딱 바르자마자 내 피부에 딱 고정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 윗부분만 발랐는데도 봐봐 너무 깔끔하죠? 이게 딱 보이는 게 이쪽은 제가 기초를 좀 너무 탄탄하게 해놔가지고 살짝의 이 속광이 도는데 파데 바르자마자 이 속광만 남겨두고 그 겉에 있는 광들은 다 약간 잡아주는 느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분명 나는 파데를 이만큼을 짜서 다 발랐는데 분명 여기 다 발렸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파데 바른 날에는 아무것도 안 바른 걸로 착각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손 얹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손 얹어져도 막 찍힘 같은 것도 봐봐 너무 뽀숭뽀숭해 너무 신기하죠? 바로 발랐는데 너무 신기하네? 요렇게 피부 결 사이사이를 다 메꿔주는 그런 피부 표현이거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조금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커버력? 이게 사람들이 다 극찬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가벼워 약간 요런 결 자국 남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고 네오팝포로 두들두들 해주면 돼 근데 이게 결 자국이 진짜 거의 안 남아요 약간 요런 뭉툭한 라인의 파데 브러쉬가 좋은 게 결 자국이 안 남아서 좋아요 커버는 잘 되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파데 안 써본 사람들이 써도 이거 진짜 다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잡티들은 다 가려줬는데 빨간 잡티들 이게 튀어나온 잡티라서 잘 안 가려지거든요 요런 붉은기들 요 정도만 추가적으로 커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까지 끝냈는데 진짜 무결점 됐죠 이거 비포에프트 딱 해놓으면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피부만 단단하게 잡아놔도 어떤 메이크업으로도 예뻐지거든요 뭔가 딱 쓸데없는 유분기는 잡아주되 내 원래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솔직히 이게 파데 자체가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서 굳이 파우더를 쓸 필요는 없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유분감을 좀 잡고 싶은 부위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도 입자가 엄청 얇고 진짜 가벼워요 보이죠? 여기 약간 뭔가 연기처럼 그래서 얘가 막 하얘지는 그런 파우더가 아니어서 그냥 진짜 가볍게 유분감 잡기 좋은 파우더예요 이걸로 저는 이 턱선 부분이랑 이런 햇빛이나 조명 비쳤을 때 광이 돌면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이마도 중앙 부분에는 광이 돌면 예쁜데 약간 이 눈썹 위까지 광이 돌면 좀 티존이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광 잡아주고 턱 부분도 그리고 코 옆부분 이렇게만 해줄게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이거를 쓸 건데 일단 얘를 좀 섞어서 턱 부분에 먼저 진짜 그림자처럼 이렇게 음영을 좀 주고 정면 봤을 때 이 광대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줄게요 아래 턱도 좀 치면서 턱선을 이렇게 해주고 또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코를 잡아줄 건데 코는 티존을 강조해서 하지 않고 눈 음영 있죠 이게 진짜 근데 확 음영 잡기에 최고인 것 같아 이 코 끝에 부분 그리고 연한 걸로 이렇게 옆쪽으로 경계지지 않게 그리고 입술 라인도 좀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이 입술 밑부분을 강조를 해주면 약간 내 이목구비에서 입술이 조금 튀어 보이면서 뭔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섀도우는 두 가지를 쓸 건데 요렇게 하나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 우유 그리고 하나는 더 스티켓 이렇게 써줄 건데 얘로는 약간 색감 위주로 써주고 얘로는 음영 위주로 써줄 거예요 이게 또 눈이 엄청 또렷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돌 메이크업은 색감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여기 중앙에 있는 아이럽 우유 요 컬러 있죠 요거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바로 올려줄게요 지금 베이스로 아무것도 안 깔았잖아요 요 상태에서 올려주는 게 색감이 제일 따뜻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라이너를 어떻게 뺄 건지 위로 뺄 건지 아니면 아래로 뺄 건지를 결정해가지고 아래로 뺄 거면 이 섀도우를 영역을 조금 이 눈 아래 라이너 그릴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진짜 이게 메이크업을 받아봐도 섀도우가 중요하긴 한데 섀도우에 공들이는 것보다 반짝이가 조금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무대에서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막 라이브 방송 같은 거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섀도우는 진짜 몇 개 안 까는데 속눈썹 반짝이는 진짜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라이브 방송했을 때 딱 비춰졌을 때 진짜 그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걸로 눈 아래에도 그리고 첫 번째는 피부 표현 오죽하면 사람들이 메이크업 샵 갈 때 다른 거 다 혼자 하고 이제 피부 표현이랑 속눈썹 정도를 따로 봤는데요 샵에서 근데 그것도 너무 괜찮은 거 여러분 여기 빵꾸가 뚫렸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밀키 핑크 이걸로는 애교살을 한 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건 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트러블들 같은 거가 빵꾸 뚫려가지고 안 가려질 때는 차라리 이게 점인 게 나아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쌍꺼풀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약간 음영을 줄 건데 라이너 그리기 전에 먼저 음영을 줄 거예요 이 더스티켓에 있는 이 컬러 쿨러쿨러 이 컬러 이걸로 눈을 뜬 채로 쌍꺼풀 덮어주는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살살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 같은 컬러로 이 언더까지 이렇게 해주면 음영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음영이 올라가서 좀 텁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기 스무디 이거는 아주 살짝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 연해서 근데 거의 티는 안 나요 그래서 이걸로 눈두덩이 눈두덩이 윗부분 이 그라데이션 부분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따가 속눈썹을 붙여야 되니까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에뛰드하우스 슈퍼 슬림 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이걸로 점막부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다 빼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막 채울 때 이 라이너보다 붓펜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붓펜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점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점막 채우는 게 진짜 굉장히 안 어울려서 엄청 얇게 채워줘야 돼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여기 양쪽도 똑같이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꼬리를 빼줄 건데 저는 약간 오늘 강아지상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빼줄 거여서 눈을 뜬 채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좀 길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붓펜 루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러스틱 브라운 3호 이걸로 일자로 쭉 빼줄게요 라이너를 좀 이렇게 진하게 빼줬잖아요 근데 어차피 속눈썹도 되게 진하게 올라갈 거라서 상관없어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 우유에 이 저요 딸기 씨 이 컬러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줄게요 얘는 그냥 베이스용으로 약간 이렇게 또 밀착시켜주는 글리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그래서 이거를 붙여줄게요 딱 정면보고 눈동자 중앙부분부터 속눈썹을 끌어주면서 속눈썹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다 붙여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으면 이제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 이걸로 속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내 원래 속눈썹들이랑 잘 어우러지게 그리고 이제 이 에뛰드의 애교살 메이크업 이거를 이용해서 애교살도 그려주고 점 같은 것도 찍어주고 그리고 이 글이다 브로우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에뛰드 원브랜드처럼 될 거 같아가지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에뛰드 원브랜드 아니고요 얘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면이랑 선을 채워주기가 되게 좋아요 내 먼저 쉐입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내 라이너보다 길게 해서 그리고 이게 오히려 눈썹을 너무 두껍게 그리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그려줄게요 이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14호 선셋 미 이걸로 이렇게 애교살에 약간 이런 짜글짜글한 글리터를 칠해줄게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해주고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이 글리터가 입자가 엄청 고운 글리터는 아닌데 이렇게 눈에 칠했을 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팝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 1호 이게 완전 펄땡이가 엄청 두꺼운 펄땡이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빛 비쳤을 때 진짜 막 반짝반짝하게 빛나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이거 글리터 진짜 예뻐요 이게 브러시도 이렇게 내장돼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고 이 글리터 컬러 자체도 되게 예뻐서 뭔가 딱 바르면 내 눈이 좀 확 트여보이는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눈두덩이에는 눈을 살짝 다 감지도 말고 다 뜨지도 말고 약간 이게 보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살짝 이렇게 뜨고 보이는 부분에만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더 스티켓을 한 번 더 꺼낼 거예요 제일 어두운 이 컬러 있잖아요 쿨쿨 굿나잇 이걸로 아이라인 음영을 조금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부분에도 이렇게 일단 이 부분에 점을 찍어줄게요 이 트러블을 위치가 트러블 위치라서 점 찍어도 트러블 같네?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에뛰드 밀크 치크 딸기 우유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거는 엄청 연해서 그냥 좀 혈색 도는 정도로 티가 나거든요 뭐 밑작업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피크닉 같이 해 이게 완전 메인이에요 이걸로 약간 이 애플존 이렇게 해줄고 립은 에뛰드 픽싱 틴트 핑크 고구마 음영을 깔아줄 거예요 이게 핑크 고구마 치고 좀 쨍하긴 한데 이걸로 그냥 진짜 얇게 내 입술 색 정도만? 진짜 쨍하다 어차피 립 브러쉬로 다 없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틴트가 픽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이거를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립 틴트 샤인이거든요 핑크 펀치 같아요 광택감이 도는 립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끝 이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이걸로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얘가 완전 섬유질이 들어있는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속눈썹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뭔가 딱 눈 떴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올 건데 제가 생각한 게 머리를 웨이브를 할까 했거든요 근데 웨이브까지 하면 너무 화려해질 것 같아서 쪽머리로 딱 붙이고 아까처럼 이런 핀을 이쪽에다가 꽂으려고요 이렇게 옷을 입어주고 왔고 미니 스커트에다가 이거는 약간 로우라이즈 스커트거든요 이게 실물이 안 담겨 거울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이 안 담겨가지고 큰일이네 어쨌든 머리도 이렇게 깻잎머리 하고 핀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성범이랑 같이 아울렛에 갈 거여가지고 범이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범이를 기다리고 있어서 범이의 반응을 보고 데이트하러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반응이 없어 어때? 예뻐 엄청 예뻐 아이돌 같아 진짜? 뮤직비디오 같아 헐 이제 나갈까요? 저 이러고 범이네 집에 왔어요 물회 먹으러 원래 연산동 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켜 먹으려고 너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내 얼굴 보고 반응해주시겠다 지금 너무 꾸미고 공개 엄청 오랜만이어서 아 맞다 마스크 네오파드 바른 날에는 걱정 안 돼 네오포션도 갖고 마스크 크게 안 먹거든요 어머니 저 어때요? 메이크업 어때요?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진짜요?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 했어요 그래 성범이가 근데 반응을 안 해줘서 여기 온 거 강아지 마주사 같지 않아? 내 쫄들이 귀가 자꾸 사라져 어때요? 어 불안해 아이돌 같죠? 에이툼씨 같은 자리 아이돌 같지 않아요? 아이돌 메이크업 했어요 오늘 이거 보여요 니가 볼터칩 하니까 그렇네 성범이 보다 반응을 더 잘해주시는데? 성범이는 보자마자 그냥 아 이러고 끝 짜잔 또다시 생얼로 돌아왔고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첫 번째 했던 메이크업에 평소보다 조금 과한 느낌으로 아이돌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반응이 막 별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제가 너무 파격 변신으로 처음 해보는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제가 이 파데를 쓸 거거든요 이 제일 어두운 호스 22N110 컬러를 쓸 건데 이게 거의 성범이한테 조금 밝은 수준이에요 처음으로 해보는 약간 좀 태닝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어서 데일리 힙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라네즈 네오 파데가 13N부터 25N까지 총 8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이게 국내에 좀 출시되는 피부 메이크업 제품들 중에서는 호스가 진짜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되는 데다가 제가 상견례 메이크업 할 때도 이 파데를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좋고 마스크를 써도 무너지지가 않는 파데이기도 하고 타계절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어두운 호스는 남자분들이 썼을 때도 딱 잘 맞게 쓰실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짜서 이 손등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어두워가지고 성범이한테도 맞는 톤이거든요 아니다 성범이 보다 조금 더 밝을 거 같아 근데 제 피부였으니까 확실히 좀 어둡긴 하죠 와 그 와중에 입자 고운 거 봐 이거랑 오늘 이 라네즈 네오 쿠션 23호에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어두운 피부톤들은 바르면 붉은기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얘는 딱 예쁜 구릿빛이어서 그냥 내가 정말 피부를 예쁘게 태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밀착 밀착 해주고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렌즈는 힙합 메이크업하면 렌즈를 그레이를 많이 끼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그레이가 좀 식상한 거 같아서 톤크 렌즈를 꼈거든요 이거 톤 차이 봐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심한데 근데 이거 핑크 끼니까 좀 색다르고 예쁜 거 같아 이게 진짜 피부톤이 딱 뭔가 정말 태닝한 듯한 예쁜 구릿빛이라서 남성분들 피부톤 맞는 파운데이션 고를 때 결정장애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어떤 어두운 피부톤이 발라도 다 예쁘게 표현되는 느낌? 근데 제가 원래 피부톤이 진짜 하얗잖아요 새하얀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하얀 편이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제가 어두운 피부톤이 되면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어릴 때 진짜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피부가 진짜 까맸는데 그때 정말 정말 시골소녀 같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 나한테 안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뭔가 잿빛이 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잿빛 없이 진짜 내 피부처럼 딱 그렇게 발리네 그리고 커버할 부분은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 그냥 콕 찍어주면 얘는 컨실러를 안 해도 커버가 돼서 성범이가 보면 얼마나 놀랄까 평생 내 까만피부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나름 이것도 매력있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볼 부분이랑 이마 부분이랑만 좀 밝혀줄 건데 23호 네오쿠션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 밑부터 내 살이 뽕 차올라 있다는 느낌으로만 이거 코 밑에 있고 아니 어두운 피부톤 하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지금 이 피부에 바른 이 톤보다 톤이 더 어두웠답니다 그림자 뒤면 여기가 팔자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오 파우더 이거 네오 파우더도 진짜 하얘지는 그런 파우더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입자가 너무 굽거든요? 이 라네즈에 있는 이 어떤 파데 위에 올려도 다 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걸로는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이랑 포 옆 부분에 유분기를 좀 잡아주는데 이렇게 써줄게요 눈가에도 얼굴 외곽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얘 두 개를 섞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해줄 거거든요 먼저 근데 이게 피부톤이 원래보다 워낙 어두워졌다 보니까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한 쉐딩을 한 번 더 해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로는 그냥 이 선 정도? 정말 어두운 이 베네피트 쉐딩 달라스 코랑 이제 턱이랑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걸로 일단 이 코끝에부터 이 선이 안 남게 그라라를 좀 자연스럽게 코끝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깎아줄게 이 눈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제가 좀 오늘은 더 진하게 가줄 겁니다 눈이 진짜 움푹 들어가 보이게 눈 뒷부분도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섀도우를 하긴 할 거지만 그리고 이 코끝 부분도 이렇게 끊어서 오늘은 진짜 완전 색다른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얼굴 외곽 부분도 포인트를 안쪽으로 방대 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턱 부분에도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그리고 입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입술 부분에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는 이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겁니다 이게 조금 채도 낮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 오늘 메이크업은 좀 전체적으로 음영 빡 들어간 정말 그런 힙한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그래서 이걸로 눈에 약간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다 잡아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운명감이 진한 거는 이렇게 발라주면서도 짝짝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봐주면서 맞춰가면서 해줘야 돼요 너무 이 브라운 계열로만 돼있으면 조금 텁텁하니까 살짝 붉은기를 넣어줄게요 이 중간에 있는 와인 컬러 이거를 눈 앞머리부터 쌍꺼풀 라인을 살짝 덮는 정도로 그리고 이걸로도 거리를 세워주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냥 이 눈 선을 따라서 눈동자 중앙까지만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있는 밝은 베이지 톤으로 애교살 부분을 한번 뚫어줄게요 조금 그윽한 느낌이 나게 그리고 이제 검정색 라이너로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점막부터 해서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으면 이제 눈꼬리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눈꼬리 그릴 때 좀 블랙으로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점막을 한 번 더 메꿔주면서 눈에 약간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먼저 이 라이너를 그라데이션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얘는 섀도우 그렸던 라이너로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줬으면 라이너를 얼른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 아래 눈동자 밑부분 점막도 이렇게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썼던 라이너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 묻혀서 라이너에 음영을 줍니다 이제 이 음영하고 남은 걸로 살짝 얘도 애교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애교살을 정말 연하게 이 눈 중앙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눈꼬리까지 이어서 이 언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제가 또 중안부가 긴 편이잖아요 유농을 안 하면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안부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컬러감이 있는 펄 이거는 약간 이렇게 컬러감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글자글한 펄이라서 얘로 눈두덩이를 이렇게 덮어줄게요 속눈썹 붙여주기 전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이거 두 개를 쓸 거거든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그레이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이 에뛰드 브로우가 되게 뭉침 없이 베이스로 잘 깔려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 브로우는 좀 결 표현을 하기 되게 좋은 그런 브로우라서 일단 이 에뛰드 브로우로 모양 베이스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모양은 당연히 세미어치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브로우 그리기 전에 이 리플럼퍼를 입술에 얹어주고 할게요 각질 정돈 겸 입술을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나는 이런 센 메이크업하면 이상하게 말을 많이 못하겠어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가? 모양은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스쁘아의 브로우로 살짝 이 그려진 모양에서 이 앞부분에 결을 만들고 싶은 부분들에 결을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빈 공간 손들 이렇게 그려줬으면 네이밍 브로우 픽서로 앞부분에 이 결을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속눈썹은 오늘은 통짜를 붙여줄 거예요 상은 언니 속눈썹인데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인데 상은 원장님이랑 같이 콜라보 한 속눈썹이거든요 그때 샵에서 이거를 붙여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반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줄 겁니다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줬고 이쪽도 빨리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으면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이걸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칠해서 자동으로 모이게 그리고 팝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 2호 피치 다이아몬드 이걸로 포인트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앞머리까지 이제 블러셔만 해주면 되는데 블러셔는 먼저 에뛰드 듀이블러셔 나른한 뚱랑이 얘는 포인트 블러셔 깔기 전에 이 가이드 영역을 좀 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광대 부분부터 이렇게 깔 거라서 이거만 해도 예쁜데? 이렇게 블러셔만 깔아도 괜찮은데 이게 조금 제 눈에는 더워보이기도 하고 옛날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나스의 리베르 때? 이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좀 인스타스러운 느낌으로 이게 지금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이따가 머리 할 때 얘를 가닥머리를 이렇게 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가면 안 예뻐서 세로로 칠한 느낌이 나게 그리고 이제 입술을 닦아내줄게요 제가 미국 가서 세포라에서 스페이스트 리플럼퍼를 샀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 있던 것 중에 제일 세다 해서 샀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어 내 원래 입술이랑 에스쁘아 로즈 미츠 그레이 노웨어 벨벳 이걸로 이렇게 한 겹 깔아준 다음에 여기 바른 양으로 입술 매각을 장르를 해줄 건데 이 메이크업은 또 입술이 정말 도톰해야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입술을 최대한 이 위쪽을 좀 도톰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포인트로 또 에스쁘아의 립 틴트 샤인의 너티 컬러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른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잔머리를 잔뜩 살려서 스타일링을 하고 왔는데 잔머리를 이렇게 다 빼고 사진을 찍을 땐 이렇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다닐 때는 이렇게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머리를 까고 이렇게 옷은 또 힙하게 이렇게 바지랑 또 이런 나시를 입어줬습니다 그러면 성범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성범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반응 제대로 해주겠지? 된다 깜짝이야 내 피부 색깔 봐봐 좀 탔는데? 그래 파운데이션으로 태웠다 아 진짜? 25호 발랐어 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응 자 신랑님 여기로 오세요 오늘 제 메이크업 어떤지 좀 섹시 오 눈도 그렇고 이거 뭔가 좀 매개에서 온 예쁜 여자 같아 아 뭐야 메이크업 잘 됐지? 응 오 렌즈 진짜 신기하다 내가 제작하고 있는 거야 엘프 같아 뭐야 왜 피해 아이돌 메이크업 기억나? 응 기억나 그땐 어땠어? 맞지? 이게 내 이상형 같은 느낌 진짜? 너 블랙핑크 좋아하잖아 아 이게 좀 블랙핑크 같다 그땐 유진스 같고 그러면 너는 뭐가 더 좋아? 난 블랙핑크 이 메이크업이 더 좋아? 응 지금 좀 타서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 근데 25호 톤을 발랐는데 티 나지? 근데 피부가 더 좋아 멋지? 건강해 보이지 않아? 근데 이 톤이랑 똑같다 좀 태워볼래? 잘 어울릴 거 같아 그러면 성범이의 취향은 25호 어 나는 이걸 줄 몰랐어 아이돌일 줄 알았어 왜? 난 이건데 그래? 어쨌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